에브리데이, 에브리나잇 아잇 미싱유 액션! 너를 잃기 전처럼 자 컷! 진짜 이 스토리 안에 빠졌어요 오 이거 정확히 그래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느낌이 사람들이 봤어요 반전인 거지 딱 봤더니 죽었던 여자친구를 강의하는 거였구나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야 진짜 대박인 대박인 조심히 내려오고 하이 액션! 레이가 잘했어! 지금 끝났어요? 어 여긴 끝났어요 어 기분이 좋죠 중요한 건 저는 감독님 살아 너무 좋아서 그런 거 같아요 감독님이 착해서 내가 너무 더운 거 느껴서 부자연스러워도 일단 봐주는 거 같아요 어? 아닌데? 약간 아까 감독님이 그러시는데 연기 되게 잘한다고 해서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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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 거 잘한다고 해서 아직 부족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? 제가요? 네 저 어떤 거 기회라고 저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얻은 기회 들어왔어더라고요 다 잡고 싶어요 연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association 떨어지는 후 손 흥뜨들씩 바라보고 있다가 한 번 정도는 멀리 변경하고 잘 지내고 싶을지 지금 연기의 룰이랑風은 있잖아 약간 뭐 씁 네 룰 라이 다 바라보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한 번 만져보고 괜찮고 다들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있어 금요일 밤에 10시 많이 많이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